오후 21시 5분에 부다페스트 안에 있는 단위방 유역 마가렌 다리 근처에 특히 부다 쪽에 있는 부다 방면에 있는 기둥 근처에서 허블레안이라는 여객선과 바이킹 시진이라는 크루즈선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이후에 허블레안이라는 여객선은 7-8초 만에 바로 침몰했습니다. 저희는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당시 침몰한 허블레안이라는 여객선에는 총 35 명이 승선에 있었고 그중 2명의 헝가리 국적에 기관사와 직원이 있었고 그 외 33명의 한국 국적에 여객이 승선에 있었습니다. 저희 홍가리 한국은 오후 21시 20시 30분에 왔습니다. 오후 21시 15분에 헝가리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저희 수상경찰에서 제일 먼저 그곳을 정찰하고 있던 배에서 21시 15분에 신고를 접수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가 접수 된과 동시에 경비정이 21시 19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시 29분 신고 장소, 사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접수한, 신고 당시에 접수 된 장소와 충돌한 장소가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고가 발생한 뒤 구조작업에 참석한 인원은 그때 당시 621명이 동원이 됐고요. 여러 학자들과 또 구조원들을 총지휘하는 내무부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 중에서 내무부 산하 공공안전 담당하는 실장님과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헝가리 전체를 관할하는 부다페스트 헝가리 경찰청장님 그 다음에 재난방제청장 그리고 대테러센터장님 이본들이 모두 모여서 전체 이 재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az állami szervek munkatársainak megfeszített küzdelmét számos önkéntes szervezet segítette. heroikus heytállásukért köszönet. 물론 지금 말씀 드린 정부 기관에 있는 여러 기관장과 여러 인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들도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당시에 생존한 구조된 인원은 총 생존자 일곱 명이고 삼항자로 삼항한 분 일곱 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일곱 분 중에서 삼항자는 모두 한국 국민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신 분들도 생존자 중에 병원으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 회복하여 병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상태미라. 지금 현재 총 실종자로 판명된 인원은 21명이고 그 중에 두 명은 홍가리 국적의 홍가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두 실종자로 지금 처리된 상태고 총 158 명의 경찰과 47 대 자동차 그 다음에 16 대 작은 배 그리고 2 대 경찰 소속 hel기가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서 지금 Budapest 자체는 Budapest 경찰청에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총 수사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Budapest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개인 및 여러 가지 소지품들은 증거물로 채택한 상태고 특히 바이킹홀을 운전한 그 선장에 대해서 목격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장이 대형 참사를 일으킨 수육 교통 위험 이라는 이 부분 다시 말씀 드릴게요. 대형 참사를 일으킨 수육 교통 위험 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지금 체포하여 신문하던 도중에 이분은 용이자로 전환 됐고 지금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64세 시 유리라는 선장을 검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모란 선박 허블레안요를 선장하기 위해서 네무부 장관께서는 대terror센터를 기본 업무로 담당으로 지정하셨습니다. 하이두 하이두 János 하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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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ános 하이두 János 2019 마이us 30-án csütörtökön 15 órakor belügyminiszter adta parancsba a mentési munkálatok megszervezését és irányítását ezekkel a munkálatokkal a tek fő igazgatóját bízta 2019 마이us 30-án csütörtökön 15 órakor belügyminiszter adta parancsba a mentési munkálatok megszervezését és irányítását ezekkel a munkálatokkal a tek fő igazgatóját bízta meg 2019 5월 31 목요일 3시 네무부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부르셔서 오늘 이 구조작업 전체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막히셨습니다 engedjék meg hogy rögtön a tájra térjek 그러면 괜찮으시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z elsüjjelt hajóról mondanék pár adatot 특별히 침보란 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hajó 1949 épült 침보란 허 leán ho는 1949 년 도에 만들어졌습니다 a hossza 27,2 t méter szélessége 4,8 m magasság 5,2 m és a súlya 50 tonna ez később még fontos szélessége 4,8 m magasság 5,2 és a súlya 50 tonna ez később még fontos lesz a közeg amiben dolgozunk a Dunáról páradat ma a Duná vízállása 517 centiméter a baleset 501 centiméter de pontos hitanom kell a mélység ahol hajó van az közel kilenc méteren fekszik de 지금 수위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Bega Cimborán Pabuleanió Cimborán 그 지역에 9 meter 정도 됩니다 a baleset helyszínén töltön a Duná szélessége 453 méter Bega Cimborán 지역에 단위부 gang의 폭은 453 meter a napi víz hozam közel 5000 köb méter 그리고 하루에 윌 땐 물의 양은 500 이빤 미터 초당 5000 이빤 미터 정도 됩니다 per másodperc per másodperc 말씀 드리자면 초당 입니다 초당 5000 이빤 미터 és ami a legfontosabb adat ami meghatározza a mentés sikerét a jelenlegi sodrásnak a sebessége az a pillérek között 4 méter per szekundum 지금 저희 구조작업을 가장 많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단위부 마가라 다리 밑에 교각에 있는 물의 흐름 인데요 초용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물 흐름 자체가 초당 4 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중의 시계는 0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원은 12 정도 됩니다 제가 명령 지시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 바로 다음 날 텍 제테러센터장의 위기관리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구조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고안해 냈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두기 아니라 두 가지 방법 전체가 골고루 기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안해 고안해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혹시라도 선체 안에 새 시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 전체를 인양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잠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수를 했던 시각은 5월 30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이 잠수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를 했던 이유는 그 유속과 유량 속에 저희가 잠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잠수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종료로 진행될 수 있는지 방법은 저희는 잠수하는 것에 불가능합니다. 잠수료를 하더라도 저희가 움직이거나 하는 수색자가 하는 것에가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처음 잠수 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잠수료를 내려서 사다리를 강바닥에 닿게 하고 잠수료를 내려가서 걷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무릎을 꿇거나 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hogy pontosan értsék a körülményeket, a búvár nem, hogy munkát nem tudott végezni, a létrát nem tudta elhagyni a víz sodrás이 ereje miatt.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는 잠수료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고, 사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고정시킬 수도 없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30일에 두 번째 잠수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후 한시경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저희가 시도해봤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저희가 시도해봤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저희가 시도해봤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 막아르다리 기둥 쪽에 근을 부분에서 잠수료를 내렸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A búvár semmilyen munkát nem tudott végezni. tulajdonképpen önálló mozgásra szinte teljesen alkalmatlan volt. 당시에 잠수료를 판단한 것은 전혀 수색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 자체로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물 속에 내려갔던 잠수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면 가장 작은 사고라고 말씀하는 그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에서 설명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잠수사들은 바깥에 나와서 숨을 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자체가 잠수사가 연결해서 잠수사와 함께 같이 물 속에 들어가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잠수사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잠수사와 잠수사와 잠수사의 잠시 어떤 일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드리면 두 개 케이블과 관련한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이 케이블은 정말 큰 데헤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은 또는 잠수사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잠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씀 드리면 두 개 케이블을 통해서 바깥에서 꺼내거나, 자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잠수사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사가 입고 내려간 잠수복 자체가 규정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수 특별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에 지금 잠수복에 연결해서 공기를 불어넣는 바로 이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서 잠수사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수사 입고는 지금 20시간이나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생명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잠수사 입고는 마찬가지로 그 케이블이 없는 상태에서도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잠수를 전체에 총괄하던 대장이 고지호 잠수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케이블이 사다리에 걸려있어서 30-40cm 정도 되는 부분은 사다리에 걸려있었는데 혼자 이 케이블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케이블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잡아당겨서 꺼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듣기에 굉장히 생소한 그런 소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다시 구조작업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조작업이나 수색작업에 들어갈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바같이 자동차나, 선박이나, 또 크레인이나 많은 장비들이 지금 사고 지역 금방에 배치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모든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 장비 이름은 Clark Adam이라고 하는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의 전체 200 kg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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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레인의 전체는 전체 200 kg 정도 됩니다. 이 크레인의 전체는 전체 100 kg 정도 됩니다. 이 크레인의 전체는 전체 100 kg 정도 됩니다. 이 전체 100 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클락 Adam이라고 하는 큰 크레인의 전체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위부 수위와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대의 수위가 높은 상태이면 저희가 원하는 지점 단위부, 그 마가렛타리 근처까지 끌어오는데 굉장히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추가로 장비를 투여하지는 안을 예정이고 안을 계획이기도 하고 투여하지도 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모든 장비는 지금 이 자리와 그다음에 침몰한 그 부근에 모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단위부 수위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부 수위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한 날짜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 속에서 움직이거나 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잠수 30일과 31일에 있었던 것 테스트 시도용이었다면 지금은 수색을 위한 잠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수사들이 타고 내려갔던 사나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침몰 된 산책 겉 표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수는 한국 잠수고와 잠수 요원들과 동시에 협조하여 진행됩니다. 지금 사실은 물 속에 잠수한 잠수고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서 선체 인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체를 묵을 수 있는 지지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엄을 찾고 그 자리에 지지엄에 걸 수 있는 고리들을 지금 지금 현재 선체에 접근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시신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모든 노력 시신이 상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안해 주실 것은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스템 대신에 그러나 지금 이 자리를 비로소 사실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희와 같이 활동하고 생각하고 저희와 같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많은 민간 지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무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공무와 공주하에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민간단체 여러분들 참여하고 있는 자원복사자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는 끝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잠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대테러센터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사 기관과도 협조하고 있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희가 유사한 조직 기능을 하는 조직을 이 자리에 대표단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총 대표단의 특별 신속 대응 대표단의 규모는 54 명입니다. 27 부váral, специálisan kiképzett 부váral. 이중에서 27 분이 신속 대응팀으로 특별 장수 요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오스트리아에서 COBRA 이름으로 하고 있는 대테러 센터의 COBRA 조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처음 국제 공조로서 가장 먼저 파견을 해 주신 국가입니다. 그리고 24 ór안 belül külön saját helikopterükkel küldtek oda olyan speciális sonar technikát, amivel elsődlegesen feltudtuk delíteni a roncs pontos helyét. 그리고 24 시간 후에 헬기를 통해서 특별한 장비를 보내주셨는데 이 장비라고 해서 배 선체를 지상에서도 전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레이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첲코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 장수 요원 4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들을 통해서 수상 드론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수상 상태를 찍을 수 있는 기구 장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기구 장비 중에서 가장 특별한 장비는 노르웨이에서 보내주셨는데 노르웨이의 손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뒷쪽에서, 앞쪽에서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바로 노르웨이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수중 촬영한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사진과 GPS를 통해서 지금 장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여간 시간과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강의 유속이나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하루에도 수 여러 번 잠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한 인양 작업을 위해서, 선양 작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런쯔 바 val어 behatollás, 시고로한 티로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체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엄정하게 금합니다. 선체로 진입한다는 자체가 생명에 굉장히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한국 측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구조 방법이나 수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저희 입장은 지금 신고란 선박을 어떻게 하면 그 상태 그대로 인양을 해서 보존하느냐 라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계획은 이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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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체가 지금 있는 선체가 가운데가 많이 해소이 된 상태인데 두동강이 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의 목적이고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이지만 실제 행동으로 해서 마지막 작업까지 어떻게 되리라는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최종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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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느라 이 계획은? 이 계획은? 이 계획은? 이 계획은? 이 계획은? 예상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ney, 그리고 지금 현재 텍텍텍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든 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말씀 드리면 헝가리 국방병원에서도 불이의 사고나 예견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서 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물류적인 입장에서도 저희가 여러 텍텍를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장소, 사고, 침몰 장소 주변에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침과 저녁에 이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관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국제적인 여러 지원 단체를 제가 이 중앙에서, 헝가리에서 통제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헝가리 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 단체, 여러 기관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헝가리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이자 이번 사고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 송순근입니다.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고가 나자마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헝가리 정부와 그리고 현 작전 지역에서 한국 척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대테르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그리고 희생자들의 애도하고 추모하시는 헝가리 국민 여러분께 한국 국민들과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미 사고가 발생된 지 나흘 약 110시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실된 관광객들의 시신이 둔화강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나강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의 헝가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한국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하게 되면은 즉시적으로 헝가리 경찰청을 비롯한 당국에 주민 신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우리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인양작업 위주로 이번 작전을 판단하신 헝가리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험 잠수를 하고 또 인양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전 환경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우리 요원들의 안전이 확보되며 선체 내부를 일부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 온 작전 요원들의 능력과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서 기내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작전할 수 있도록 헝가리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조대원의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상입니다.